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롯데를 상대로 한 주말 홈 3연전을 모두 내주면서 초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오늘 홈인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진 롯데 자이언츠와의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4대7로 졌습니다. 앞서 펼쳐졌던 금요일 1차전을 2대8로 치며 전날 NC전 승리의 기운을 이어가지 못했던 삼성은 어제 맞대결과 오늘 경기까지 내주며 시즌 3번째 3연전 싹쓸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삼성은 오는 화요일부터 리그 2위인 LG 트윈스를 상대로 홈에서 주중 3연전을 펼칩니다.